휴대폰 전원을 끄고 충전하면 충전속도가 더 빠르다. 정말일까? 예전에 TV방송에서 봤는데 휴대폰을 충전할 때 휴대폰 전원을 켜둔 채로 충전하는 것보다 전원을 끄고 충전하는 것이 충전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. 정말 전원을 끄고 충전하면 더 빠른지? 그리고 빠르면 도대체 얼마나 더 빠르다는 것인지? 그럼 지금부터 직접 실험해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.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 일단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충전 전 휴대폰을 50%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맞춰줬어요. 그리고 전원을 끄고 충전잭을 꽂고 타이머를 40분으로 맞춰서 카운트를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결과는? 휴대폰 전원을 끄고 40분간 충전한 결과 95%가 되어 있었어요. 40분간 45%가 충전되었다는 말과 같겠죠.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휴대폰 전원을 켜고 충전한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일단 똑같이 휴대폰 충전 상태를 50%로 맞추고 다시 타이머를 40분으로 맞춘 후 카운트를 시작해보았어요. 그리고 그 결과는? 에게 94% 결국 휴대폰을 끄고 충전하면 더 빠른 것은 맞지만 겨우 1% 정도 충전 속도의 차이네요. 이 정도 차이라면 굳이 휴대폰을 끄고 충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는 센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